작은 구멍이 스펀지처럼 뚫려있는 제올라이트라는 물질을 이용해 메타놀 등 알코올을 청정휘발유로 전환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됐습니다. 포항공대 홍석봉 교수팀은 그동안 구조가 알려지지 않은 EU12 제올라이트의 구조를 밝혀내고 이를 총매로 활용하면 알코올을 청정휘발유로 쉽게 변환할 수 있다는 사실을 규명했다고 밝혔습니다. 연구팀은 이번 결과가 그간 베일에 가려져 있던 EU12 제올라이트의 총매로서의 응용 가능성을 제시한 선행연구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말했습니다. 이번 연구 결과는 과학전활 앙케반트케미에 실렸습니다.